월요일부터 목요일 디즈니 채널의 6시를 책임질 압도적 레전드 티어 신비한 개구린나라 엠피비아 빅히어로 시리즈 뭘 봐야지 진짜로 어렵네 걱정 너노 월요일 화요일에 저세상 개구리잼 엠피비아부터 수요일 목요일에 온몸 던져 웃기는 빅히어로까지 높이 날아라 실패 담당 불가 꿀잼 모먼트는 돌화수목 몇시? 저녁 6시 됐다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 끌다 프리썸 요즘 참 놀기 힘드네 요즘 건강 세노미스키즈에게 맡겨 출또 멀티미터맨 슈퍼바일로틱스 추억을 오메가스트리 세 가지 영역으로 완성 히어로 삼총사 검색하세요 퀴즈 퀴즈 잠시 후에 만나요 놓치마 정신줄은 디즈니 채널 최강렬로틱스 공격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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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 비디오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정신 정신 줄 다음 이야기 내문하 워 이놈의 배가 더 우리 줄이 너무 사랑스럽다 축지가 다 모래 자, 애기수급이 천 원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내가 지방파이브 머리를요?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뭐 일단 해볼게요. 놓지 마요 정신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신줄! 감당불가 꿀잼 모먼트는 골화수목! 몇 시? 저녁 6시! 됐다! 기대된다 그치? 처음은 다 두려운 분이야. 넌 마법 학교에 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신축생이 고양이! 그럼! 너냐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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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느 정도 타고난 마법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온 거겠죠? 세이지 학교에는 다섯 개의 반이 있어요. 독심 술반! 비동 술반! 비행 술반! 변신 술반! 또! 과염 술반! 난 언제쯤이면 이상한 동물 말고 제대로 된 동물로 변할 수 있는 걸까? 라마도 섞였었나요? 그런 느낌이 나서요. 놀이. 자신이 어느 반에 배정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거 봐봐! 넌 뭐야? U.D.M.반. U.D.M.반이 뭐지? 매우 환영한다. 업사이드 다운 매직반. 그럼 U.D.M.반이? 업사이드 다운 매직반이다. 넌 불안정하고, 괴상하고, 마법에도 빈틈이 많아. 하휴. 그래도 마법 금지는 아니죠? 마법 금지가 맞아. 왜 저흰 마법 금지예요? 무언가의 표적이 돼. 그 숙주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마법 말이야. U.D.M.반 학생들이야말로 그 집중 표적이다. 밖에 나와서는 안 되고, 마법을 연습해서도 안 된다. 그럼 마법 능력은? 죽게 돼. 야! 할 수 있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선생님들한테 증명할 거야. 우리도 고쳐질 수 있다고 말이야. 흑마법. U.D.M.반만 노렸던 게 아니었어. 이곳에 붙들어둔 이유넨. 우리 인력을 지키려는 거야. 업사이드 다운 매직. 이번 주 토요일 오전 달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캐치 티미핑은 디즈니 채널. 빨간 모자 퍼즐 게임.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을 찾아가고 있어요. 퍼즐로 된 산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주세요. 퍼즐 게임으로 인한 동화. 빨간 모자 퍼즐 게임. 주주처럼 예뻐져봐. 비타민으로 촉촉, 뽀송, 상큼하게. 예쁜 얼굴 완성. 비타민을 톡톡 시크릿 화장 가방. 너도 예뻐져봐. 푸다 요다 쏟아따. 푸유 쏟아. 푸다 요다 쏟아따. 푸유 쏟아. 푸유 쏟아. 쏙쏙쏙 쏙 쏙. 푸유 쏟아. 푸유 쏟아. 완전 맛있어. 푸유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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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LED 블록, 다이나믹 피크닉 세트, 업그레이드된 판타지 카니발 세트까지 행복한 어린이날을 선물하세요 시크릿 쯔쯔 킬,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TV 최초로 방송됩니다